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주 전에 사온 애니시타 키우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너무 예쁘죠? 얘는 지금 제가 2주 전에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사왔고요. 그대로 분해서 옮겨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심어주었습니다. 원래 이 하얀 분이 있었고요. 이 하얀 분에서 조금 더 큰 분으로 옮겨주고 배수가 잘 되게 마사토를 많이 깔아주고요. 화분에 있는 그대로 옮겨서 2주가 지나니까 이렇게 거의 만개를 했어요. 약간 보송보송한 이런 꽃눈에서 이렇게 예쁜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웃음만 나오네요. 지금 2주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밝게 피워주고 있어서요. 행복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애니시타 또는 금자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외목대로 다들 많이 키우시는데 저도 이렇게 아래에 있는 싹들을 이렇게 잘라주면 외목대로 클 것 같아요. 얘는 예전에 한번 키워봤는데 정말 이 꽃이 지고 나면 이 입장들이 쑥쑥 되게 잘 자라요. 그래서 꽃이 다 지고 나면 여기 밑에를 좀 잘라서 외목대로 예쁘게 한번 키워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물을 자주 주면서 키우고 있고요. 이 아이를 사신 분들은 꽃을 다 보시고 분갈이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꽃이 피어있는 동안에는 물을 듬뿍 물을 말리시면 안 되고요. 위에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면서 축축하면 괜찮고요. 이 겉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듬뿍 주셔가지고 절대 물을 말리시면 안 되세요. 꽃이 피어있을 때만 이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고요. 이 꽃이 다 지고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를 좀 파보시고 속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셔야 돼요. 이 꽃이 피어있을 때만 물을 조금 넉넉하게 주시면 되고요. 꽃이 다 졌을 때 다 졌을 때 물을 많이 주시면 과습이 됩니다. 또 꽃이 피어있을 때만 조금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세요. 저는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 방 안으로 드렸는데요. 밖에 테라스에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키우고 있어요. 어우 이쁘다 이쁘다. 처음엔 쪽 끝에만 좀 노랗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활짝 예쁘게 필지 몰랐는데요. 와 이렇게 풍성하게 예쁘게 펴요. 2주 동안 정말 아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쁘게 펴줘가지고요. 이거 후회가 없는 식물이네요. 애니스타 안 키워본 분께는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2주 키워봤지만 예전에도 키웠었어요. 여름에만 좀 조심하면 괜찮습니다. 여름에 조금 가습이나 물관리, 햇볕에 너무 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엄청 진한 향은 아니지만 약한 레몬향이 나요. 가까이서 맡아보면 레몬향이 납니다. 근데 막 진하지는 않아서 좀 희미하네요. 뭘까요? 왜 저희 집은 꽃이의 향기가 희미할까요? 잎이 아니 해가 충분하면 잎이 촘촘하게 자라고요. 약간 해가 부족하면 이 아이도 약간 웃자라는 느낌으로 웃자라고요. 잎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것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잎이 우수수수 떨어져요. 흙의 상태를 보시고 건조하다 싶으시면 물을 듬뿍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니시다는 분갈이 몸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왕 사왔는데 꽃을 못 보고 웃수수 떨어지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저처럼 그대로 저는 바로 그대로 옮겨줬어요. 뭐 뿌리 털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저처럼 옮겨주시거나 아니면 꽃이 다 진 다음에 보통 4, 5월에 꽃이 펴서 6월 정도에 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한두 달 뒤에 꽃이 다 진 뒤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계속 이 새 순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요. 어머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너무 고맙고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펴줄 줄은 몰랐는데요. 뭔가 조건이 잘 맞았는지 이렇게 너무 온몸을 예쁘게 꽃이 펴가지고요. 행복하네요. 그래서 잘 키우시다가 이 꽃이 다 지고 난 뒤에 이게 또 쑥쑥 되게 잘 자라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꽃이 다 지고 난 후 6, 7원에는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꽃이 또 끝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가지만 남아요. 이렇게 가지만 뾰족 남으면 좀 그러니까 이 끝에를 조금 이렇게 커팅 해줘가지고 가지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말은 겸손 월동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베란다 월동은 되려나요? 그래도 밖에서 이제 크면 안 좋아가지고요.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가지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물을 좀 적게 주어야 합니다. 최적 온도는 15에서 20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더워지면 제가 봤을 때 꽃이 빨리 질 것 같습니다. 월동 온도는 5도 이상. 보통 화해류는 5도 이하가 되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애니시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쁘게 다들 키우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